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상의사 김종입니다. 공부하기 힘들죠? 자 우리 한국사. 이거 공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언제 합니까? 하반기 커리큘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작년 수능부터 한번 볼 건데 작년 수능 문제가 한국사가 조금 평이했습니다. 작년 수능이 좀 쉬웠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수능 때 성적이 좀 잘 나왔고 자 근데 올해 봤던 6평,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난이도가 여기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작년 수능보다 이번에 6평이 조금 더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기출문제 풀었을 때는 풀만 했는데 6평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런 친구들이 꽤나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할까? 근데 제가 앞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공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되게 애매하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자니 굉장히 시간이 아까운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또 공부를 하지 않자니 공부 안 하자니 불안한 과목이에요. 안 하자니 왠지 혹시 수능에서 되게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고 하자니 할 거 많은데 언제 하지? 이런 이제 과목인데 한국사의 과목이 특성이에요. 절대평가기도 하고 조금 이제 쉽게 나오는데 그게 너무 쉽게 나온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 안 해서 좀 더 어렵기도 하고요. 문제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6평 결과를 보고 나서 아 큰일 났다 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6평 결과를 보고 나서 어려웠다고 하는데 나는 좀 괜찮네? 나중에 나중에 해야지? 자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뉠 건데 제가 여기 대해서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국사 커리큘럼을 이제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개념완성이 23강짜리가 이미 완강이 됐죠. 겨울방학 때 1, 2월 달에 했던 건데 그래서 개념완성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 다음 스피드 압축특강이라고 해가지고 9강짜리가 나왔어요. 그 9강짜리도 6평 보기 전에 제가 이미 오픈이 끝나서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보고 뭔가 조금 이제 전후 맥락이라든가 또 재밌는 이야기라든가 뭐 현장 분위기와 뭔가 조금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통 이제 여기를 많이 보죠.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23강짜리 한국사를 이걸 본다? 저는 솔직히 비추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시간 조절 알아서 하시겠지만 굳이 한국사를 완전 노베이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아깝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과목 하는 시간이 더 급하다고. 다음 9강짜리들은 뭐 괜찮습니다. 지금도 이게 9강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3주 커리에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판서를 통해서 굉장히 좀 압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하반기에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를 알겠지만 딱 3시간만 주세요. 3시간 3시간 파이널이면 됩니다. 딱 3시간 3강이잖아요. 작년 강의 기준 58분, 59분, 58분인가 뭐 그랬어요. 잘했죠. 딱 3시간 진짜 딱 3시간 3시간만 있으면 된다. 제가 3시간 안에 다 끝내드릴 겁니다.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근현대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3시간 안에 끝내려면 근현대사에 있는 내용을 막 쏟아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용이 많아졌고요. 어떤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에 봤던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지역사 문제가 충주가 나왔어요. 작년 9평에선 또 지역사 문제로 강화도가 나왔거든. 근데 또 인물사 문제도 대비해야 되지 지역사 문제도 대비해야 되지 근현대사니까 시기 문제랑 관련된 것도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지.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압축해서 넣어드릴게요. 이거는 언제? 9월 중에 오픈한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는 이게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인쇄 일정이랑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중이긴 한데 9월 중에 오픈합니다. 해서 이번에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8월 31일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9월달 넘어가서 아마 9평까지 본 이후에 대한 경향성을 제가 반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9월 중에 오픈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게 저의 한국사 정규 쿼리인데 이거 끝났죠? 끝났죠? 이거 하나 남았어요. 하반기 때 이거 하나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아니 선생님 저는 3시간도 너무 길어요. 그럼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연간 커리아에서도 얘기하지만 늘 한 번씩 얘기하지만 이거 15분만 빌려줄래?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캐스트로 찍어놨던 거 이제 작년에 찍었나? 그랬는데 유튜브 메가스터디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이거 찍기 전에 들어가서 보고 왔거든 방금 아니 강의를 봤다는 게 아니고 조회수를 받는데 62만 엽니다. 응? 자 62만 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메가스터디에 갑니다. 아무튼 그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그 밑에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제일 짧습니다. 제일 짧고요. 필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대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바뀐 이후에 근현대사 부분이랑 전근대사랑 거의 동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즉 교육과정 바뀌기 전 거예요. 하지만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거 들으면 더 좋죠. 이렇게 해서 근현대사를 강조하는 이런 게 하반기에는 이거 이거 하나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3시간 파이널 특강을 제가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건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3시간 파이널 6평과 9평에서 나왔던 모의고사를 반영하겠죠. 앞에서 봤겠지만 정규 커리에 있었던 어떤 개념완성 23강짜리랑 9강짜리의 압축특강 같은 경우는 6평 보기 전에 제가 다 찍어놓은 겁니다. 6평 보기 전에 그러면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그런 경향성과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경향성이 나오겠죠. 교육청 모의고사도 중요하지만 평가원에서 내는 게 수능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평가원 문제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경향성을 반영하겠다. 즉 지금까지 나와있는 23강짜리랑 9강짜리는 요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잖아. 교육과정이 바뀐 첫 해이기 때문에 올해 보는 6평과 9평에 대한 경향성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3시간 파이널 안에 넣어서 같이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요거 다음 앞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아깝고요. 또는 아 근데 안 하자니 불안한 여러분들께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짧고 가장 효과가 큰 최적화된 강자가 요거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는데 요 3시간만 저한테 주세요. 3시간. 그러면 물론 15분만 줘도 되는데 3시간만 주시면은 경향성을 반영한 올해 처음으로 교육과정 바뀌는 올해 근연대에서 강조하는 이 수능문제 제가 완벽하게 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우리는 언제 만난다? 9월달에 만나요.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이거 뭐야?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왔을 텐데 이 6평 끝나고 나서 굉장히 흔들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거랑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다른 퀘스트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꾸준함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국사 커리큘럼을 안내하는 입장이지만 한국사 말고 다른 전 과목 그리고 모든 공부 내용 그리고 생활 습관 수험생으로서의 자세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꾸준한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묵묵하게 여러분이 꾸준히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긍정의 힘 가득 남아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한국사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 영상 마치고요. 저는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